나한테 안 그러니깐 좋은거지 힘든 일이 있을 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치도치도 웃는 거 예뻐요 여기가 2번 기승오래비 같은데? 누나! 키도 커 안겨있을 때 이만큼이나 올려다봐야 해 알바 사람들하고는 다음에 보면 돼 누나랑은 다음에 더욱 웃는 거고 앞으로는 누나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될게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양다리 걸리지 않게 대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야 다른 매력에 둘이 있으니까 두 배로는 못해 야 난 만화책 안 봐도 되겠다 네 인생이 워낙 재밌어서 야 꽉 너도 내가 이상해? 짠 나 욕심 많은 거 알잖아 일도 사랑도 다 쟁취할 거야 나 사고쳤어 이번엔 또 뭔데? 또 사람 폈어? 뭘로 폈는데? 탁 편다 오늘 끝나고 만화책 반고? 오케이 오늘 바로 간다 추워 냄새나 우와 나 취업했다 혹시 또 그 사람입니까? 10년 지기 여사친? 근데 너 제대로 탈란 거 같다